네, 세 번째 작전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치락뒤치락 반도체 왕자입니다. 어쨌든 오늘 TSMC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먼저 한교수 매니저님, TSMC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TSMC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또 우리나라는 SK하이니스라든가 삼성전자 등 실적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TSMC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전기 대비해서 전기를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작년 연간 순이익은 17.5%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전기 대비 모두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를 압도하면서 지금 TSMC가 반도체 시장에서 1위 업체로 우뚝 서른 그런 위력을 발휘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경기가 다소 힘들고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반도체 쪽이 반도체 경기가 분명히 강력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서 HBM과 CX 그리고 온디바이스 같은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열리고 디레임 가격도 상승세를 보면서 앞으로 SK하이네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조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가 엔비디아 실적 허전과 더불어서 TSMC가 파운드리라든가 펜닙스 사업까지도 모두가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모두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TSMC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황이 모두가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의들이 업황이 더 좋아질 수 있겠고 업황이 더 좋아하게 되게 되면 반도체 관련 주의들이 시장 전면에서 장을 주도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반도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미국과 한국 중시에서 대세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계신데 요즘에 또 이런 얘기도 나눠봤어요. 백인현 매니저님, 이제는 D램 쪽과 HBM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D램 쪽과 HBM을 나눠서 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HBM이 조금 특화된 기업들 위주로 매매하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보는 전략도 좋긴 합니다. 대신 HBM 관련 종목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서 최근에 대장주였던 한미반도체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물론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오늘 잘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오늘 주가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HBM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사실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꾸준히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들도 다 예측하셨지만 생각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올해 들어서는 잘 나와주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지난해 4분기 우리 시장의 컨셉을 하위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생각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도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오른 HBM 관련 종목들, 방금 말씀하셨지만 HBM 관련 종목들이 잘 가긴 할 거예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다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전공정단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공정단을 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4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교수 매니저님, 장비주 다른 종목들도 실적을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기대감이 솔솔 생기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유심히 볼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관련 주들은 오늘 반도체 관련 주가 전반에 걸쳐 올랐거든요. HBM 관련 주는 먼저 올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고 온 디바이스 관련 주들도 1분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주들은 일부 대장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면서 뒤쪽에서 따라가는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 관련 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동반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일단은 보고 있어서 반도체 쪽을 보시되 저는 반도체 쪽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HBM 그리고 온 디바이스, CXL 같은 이런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진 고부가치 시장,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는 게 좋겠고 HBM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PCB 관련돼서 그쪽 수요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섹터만 반도체 쪽에서 구성을 해서 종목을 보신다고 한다면 대장주 대열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HBM라든가 CX라든가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그리고 패키징, 그리고 PCB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반도체는 많이 봅니다만 대덕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덕전자는 지금 FCBJ 쪽에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메모리 쪽에서 시장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는 계속 클 거고 TSMC 실적 허전처럼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쪽의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대덕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부각이 될 때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짓이기고 답답한 흐름들이 전개됐습니다만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CB, 온 디바이스 AI 패키징 관련해서 좀 반도체 내에서도 그 부분을 주력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종목 관련해서는 대덕전자를 주목해 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 매니저님은 항상 SK하이닉스를 작년 한 11월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밀고 계셨으니까 좋게 보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세 번째 작전명이 엎치락뒤치락 반도체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제 좀 뛰어넘는다고 보십니까? 뛰어넘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이번 반도체 상승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월등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게 한번 대장주가 만들어진 종목은 그 대장주 자리를 잘 안 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실적적인 측면에서 4분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많이 괜찮았었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HBM 시장 쪽에서 실적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의 삼성전자도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괜찮았고 앞으로도 실적 증가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SK하이닉스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시세를 이끌어 가더라도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설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 비중이 100%입니다. 삼성전자는 한 50% 정도에 불과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아직 월등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백인원 매니저님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랜더 쪽보다는 아무래도 비메모리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D램 쪽, HBM 쪽 투자를 늘릴 거기 때문에 그쪽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 더 잘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HBM3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냈지만 그 다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같이 점유율을 나눠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인공지능, HBM 관련 시장이 커지긴 하겠지만 이제 점유율을 나눠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치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으로 보면 SK하이닉스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아까 전공정 섹터 말씀을 주셨는데 보시는 종목도 전공정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 오늘 이제 TSMC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국내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 중에서는 DBI텍이 있는데 DBI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DBI텍은 4만 원에서 5만 원 구간에서는 매집이 일어나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대에서 더 밀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과거처럼 4만 원대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협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5만 원까지 하락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DBI텍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매집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서 박스금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매집해 나간다면 충분히 수입 구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DBI텍 지금부터 계속 매집을 해나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전공정 얘기해 주셨으니까 종목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전공정 쪽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하나 머트리얼즈나 TCK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포커스링 쪽으로 애프터 마켓인 월드엑스랑 KNJ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장비가 도입하게 되면 비포마켓 업체인 TCK나 하나 머트리얼즈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K나 하나 머트리얼즈의 여러분들이 저점을 잘 잡는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공정 관련 종목까지 이렇게 뽑아내 봤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런닝맨님께서 스타거즈 투나잇 매니저님들은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는데 우리 매니저님들은 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지금 뭐 프롬포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조사해 오시고 백인현 매니저님은 또 관련 업체에 전화까지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사이트까지 있으니까요. 스타거즈 투나잇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또 돌격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